트리위저드 토너먼트에는 3명의 챔피언이 참가했습니다. 시스트럴 이끄는 마차는 학생들을 새학년도에 데려왔습니다. 슬러그온 교수는 희귀한 마법 생물을 수집했습니다. 엄브리지 위 인퀘지터리얼 스쿼드가 호그와트를 순찰했습니다. 요구의 방, 룸 오브 리콰이어먼트, 이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볼드모트가 가까이 있을 때 해리의 상처는 아팠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죽음의 성물 중 하나였습니다. 무디의 마법의 눈은 환상을 꽤 뚫어보았습니다. 루핀 교수는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가르쳤습니다. 해리는 병에서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다. 트리 위저드 토너먼트에서 벨라의 춤은 매혹적이었습니다. 세스트랄털은 지팡이 제작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해리는 토너먼트에서 헝가리 혼테일과 대결했습니다. 모닝 마이어틀은 여자 화장실을 괴롭혔습니다. 모닝 마이어틀은 여자 화장실을 괴롭혔습니다. 프레드와 조지는 스키빙 스낵박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약탈자의 지도에는 움직이는 발자국이 표시되었습니다. 부활의 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흑인 가문이 집요정 크리처는 레굴로스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부리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리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빌라위 노래는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빌라위 노래는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더 퀴블러는 루나 러브구카 편집한 잡지였습니다. 더 퀴블러는 루나 러브구카 편집한 잡지였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의 탈출은 마법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스트럴 이끄는 마차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수송했습니다. 퀴렐은 비밀리에 볼드모트 경을 섬겼습니다. 도로레스 엄브리지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덤블러의 불사조인 포크스는 치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해리의 대부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세스트랄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스트랄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루나 러브굿은 신화 속 생물을 믿었습니다. 루나 러브굿은 신화 속 생물을 믿었습니다. 론의 부러진 지팡이가 마법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시스트랄 이끄는 마차는 학생들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해그리드는 카드게임에서 용의 알을 얻었습니다. 시스트랄 이끄는 마차는 학생들을 조용히 태웠습니다. 트렐라우니 교수는 신비한 예측을 했습니다. 트렐라우니 교수는 신비한 예측을 했습니다. 율볼은 마법같은 우아함을 선보였습니다. 율볼은 마법같은 우아함을 선보였습니다. 해리는 아버지로부터 투명 망토를 물려받았습니다. 다이애건 엘리에는 마법의 상점이 가득했습니다. 다이애건 엘리에는 마법의 상점이 가득했습니다. 다이애건 엘리에는 마법의 상점이 가득했습니다. 트리위저드 컵은 볼드모트의 부활을 상징하는 열쇠였습니다. 요구의 방은 에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드아이 무디는 어둠의 마법 방어수를 가르쳤습니다. 마드아이 무디는 어둠의 마법의 상점이 가득했습니다. 해그리드는 폭발로 끝난 스크류츠를 키웠습니다. 지니와 해리는 키스를 나눴다. 해리는 흑마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오러가 되었습니다. 벅비트 위 처형은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루핀 교수는 마법의 생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트리위저드 컵은 해리를 뮤지로 데려갔습니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덤블도어 교수와 함께 묻혔습니다. 세스트랄은 죽음과 상실을 상징했습니다. 모자 분류는 해리를 그리핀도르에 배정했습니다. 모자 분류는 해리를 그리핀도르에 배정했습니다. 도비는 해리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도비는 해리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요구의 방에는 귀중한 물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펜시브에는 덤블도어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펜시브에는 덤블도어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트를 이끄는 마차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그리드는 수업시간에 폭발로 끝난 스크류츠를 소개했습니다. 지니는 퀴디치 팀에서 체이서 역을 맡았습니다. 지니는 퀴디치 팀에서 체이서 역을 맡았습니다. 문덩그스 플레쳐, 문덩그스 플레쳐는 시리우스가 죽은 후 그의 소유물을 팔았습니다. 스네이프 교수의 진정한 충성심은 사후에 드러났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고양이로 변신했습니다. 로나 러브굿은 보호를 위해 무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스네이프 교수의 기억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다.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는 93번 승강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리는 골든 스니치를 입에 물었습니다. 해리는 골든 스니치를 입에 물었습니다. 부엉이는 해리의 합격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시스트럴 이끄는 마차가 학생들을 성으로 수송했습니다. 해리와 해르미온느는 해그리들을 몰래 방문했다. 해리와 해르미온느는 해그리들을 몰래 방문했다. 루나는 남다른 마법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리즈도 이 거울은 가장 깊은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해리의 부모를 배신했다는 누명을 썼다. 집요정 도비는 양말 덕분에 풀려났습니다. 집요정 도비는 양말 덕분에 풀려났습니다. 집요정 도비는 양말 덕분에 풀려났습니다. 갤러트 그린데랄드는 덤블도어에게 패배한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죽음의 성물은 강력한 마법의 물건이었습니다. 벅비트의 재판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리의 투명 망토는 비밀 인물을 도왔습니다. 시리우스는 벽난로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 도비의 충성심은 해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폴리주스 포션은 다른 사람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룹은 마지못해 해그리드의 말을 따랐다. 해리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 discovered he was a wizard. 호그와트의 혼란을 야기한 폴터가이스트 피브스 플리딕 교수는 참즈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플리딕 교수는 참즈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요구의 방이 공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버드나무는 침입자를 공격했습니다. 크리처는 호그와트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그와트 성은 전투 후 수리 및 복원되었습니다. 호그와트 성은 전투 후 수리 및 복원되었습니다. 호그와트 성은 전투 후 수리 및 복원되었습니다. 요구의 방이 결투장으로 변했습니다. 요구의 방이 결투장으로 변했습니다.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모두 속으로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모두 속으로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네빌 롱바텀은 리멤브러를 잃었습니다. 시리우스는 해리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다. 요구의 방은 전투 중에 성력이 되었습니다. 요구의 방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해리는 아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트리 위즈드 토너먼트는 마법학교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엄브리지의 법령은 호그와트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노르웨이 리즈백, 노르웨이 리즈백, 노버트, 노버트가 거기서 부하했습니다. 덤블도어의 유언장에는 중요한 유산이 밝혀졌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기적적으로 아즈카반을 탈출했다. 세스트랄이 끄는 마차가 조용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스트랄이 끄는 마차가 조용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스트랄이 끄는 마차가 조용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벅비트의 재판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율볼은 마법사의 우아함을 선보였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의 오토바이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의 오토바이는 매혹적이었습니다. 금지된 숲은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랄드는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로월드가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로월드가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로월드가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루나위 스펙트레스펙스는 마법의 생물을 드러냈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로월드가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로월드가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엄브릿지는 가혹한 교육법령을 부과했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로월드가 어둠의 마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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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bledore's army practiced defensive spells secretly. 플러피는 마법사의 도리인은 다락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플러피는 마법사의 도리인은 다락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들리 더슬리는 해리에게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요구의 방이 은신처로 변했습니다. 빅터 크롬은 유명한 퀴디치 선수였습니다. 프레드와 조지는 혁신적인 장난을 만들었습니다. 네빌 롱바텀은 호그와트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호그와트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그리드는 해리에게 마법의 세계에 대해 설명했다. 트리 위저드 토너먼트는 마법의 기량을 시험했습니다. 해리와 론은 비밀리의 호그스미드를 방문했습니다. 디멘터들은 아즈카반 감옥을 사납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켄타우로스인 피렌체는 호그와트에서 점수를 가르쳤습니다. 호그와트는 성탄절 무도회를 주최했습니다. 호그와트는 성탄절 무도회를 주최했습니다. 지니 위즐리, 지니 웨즐리, 는 홀리헤드 하피스, 홀리헤드 하피스에서 퀴디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요구의 방, 룸오브 리콰이어먼트, 이 욕실로 변신했습니다. 시스트럴 이끄는 마차는 학생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수송했습니다. 해리는 약탈자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집요정 윙키는 자유를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헤르미온느는 능숙하게 폴리주스 마법약을 끓였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애니마굿으로 변신했습니다. 도비는 양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도비는 양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도비는 양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리잔은 예상치 못하게 해리를 선택했다. 시스트랄즈는 호그와트 전투 중에 마찰을 끌었습니다. 약탈자의 지도, 마라우더스 맵에는 비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해리는 아들의 이름을 스네이프와 덤블도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친절한 유령이었습니다. 헤르미온느는 구슬로 장식된 가방을 매혹시켰습니다. 크리처는 해리의 명령에 맞지 못해 순종했습니다. 체드릭 디거리의 죽음은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요구의 방에서 숨겨진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요구의 방이 결투장으로 변했습니다. 투명 망토는 가문이 가보였습니다. 론의 하울러는 그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빌은 전투 중에 용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나 러브굿 위퀴블러에는 독특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헤르미온느는 폴리주스 변신을 위한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헤르미온느는 폴리주스 변신을 위한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덤블도어의 펜시브는 볼드모트의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해리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수리했습니다. 세스트랄들은 재건된 호그와트 부지를 배회했습니다. 약탈자의 지도에는 호그와트의 비밀통로가 나와 있습니다. 투명 망토는 해리를 효과적으로 숨겨주었습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마법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해리의 대부였습니다. 론의 부러진 지팡이가 예기치 않게 오작동했습니다. 트렐라우니 교수는 해리 위 미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투명 망토는 해리와 론을 숨겼습니다. 벨라의 댄스가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리 위저드 컵은 매혹되었습니다. 투명 망토는 해리를 효과적으로 숨겨주었습니다. 알버스 세베루스 포터는 슬리데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알버스 세베루스 포터는 슬리데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팍스는 해리의 바실리스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팍스는 해리의 바실리스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팍스는 해리의 바실리스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프레드 의즐리의 죽음은 가슴 아픈 상실이었습니다. 요구의 방은 빗자루 찬장이 되었습니다. 약탈자의 지도는 해리가 호그와트를 비밀리에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의 오토바이가 마법처럼 날아다녔다. 프로 딜레커는 트리위자드 챔피언으로 경쟁했습니다. 바실리스크는 시선으로 희생자들을 석화시켰습니다. 해르미온느는 해리와 론의 매력을 도왔습니다. 해리는 헝가리 혼테일과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해리는 금지된 숲에서 부활석을 사용했습니다. 세스트랄이 끄는 마차는 전투가 끝난 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스트랄이 끄는 마차는 전투가 끝난 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스트랄이 끄는 마차는 전투가 끝난 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리위자드 토너먼트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히포그리프는 해그리드가 돌보는 자랑스러운 마법의 생물이었습니다. 론은 하울러 편지를 받았습니다. 론은 하울러 편지를 받았습니다. 크리처는 마지못해 그리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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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미스터리 부서에는 신비롭고 위험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시스트럴 이끄는 마차가 신비롭게 나타났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질데로이 로커트는 유명하지만 무능한 마법사였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마법사 세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요구의 방은 덤블도어 군대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크리처 인헤리티드 플레이스를 물려받았습니다. 헤르미온느가 페트로누스의 매력을 발동했습니다. 펜시브는 기억의 탐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펜시브는 기억의 탐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리 위저드 챔피언들은 위험한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트리 위저드 챔피언들은 위험한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트리 위저드 챔피언들은 위험한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약탈자의 지도, 마라우더스 맵에는 호그와트의 비밀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트랄즈는 마차를 성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스트럴을 이끄는 마차는 학생들을 조용히 수송했습니다. 테스트럴 드론 캐리지스 트랜스포드드 스튜든스 사일렛리 테스트럴 드론 캐리지스 트랜스포드드 스튜든스 사일렛리 테스트럴 드론 캐리지스 트랜스포드드 스튜든스 사일렛리 해그리드의 거인인 그롭, 그로우프 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리자는 공정하게 챔피언을 선택했습니다. 스네이프 교수는 호그와트에서 마법약을 가르쳤습니다. 스네이프 교수는 호그와트에서 마법약을 가르쳤습니다. 세스트랄은 호그와트 캠퍼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세스트랄즈는 호그와트를 재건하는 동안 마차를 안내했습니다. 페스트랄즈는 호그와트에서 마법약을 가르쳤습니다. 율볼은 흥분과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구사항의 방, 룸오브 리콰이어먼트, 이 체육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폴리주스 포션은 정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요구의 방은 필요할 때 나타났습니다.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Dumbledore's army practiced spells in secret.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퀴디치 연습은 강렬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